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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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PleP üss 우린 내가 고고고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방탄 게임 그거 전 안하죠. 제가 제 매니저가 되고 싶지는 않네요. 솔직히 윤경 한번 키워보고 싶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일단 안 해요. 저희들이 막 연기하는 영상을 저는 볼 수 없어요. 방탄 게임하세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눈떠서 이런 일어나서 하려고 했는데 몇 시 하고 그랬는데. 이 폰이 안 켜지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게. 그래서 아니 저 폰 집어 던졌어. 아니 아직 눈이 부어도 이게 주인 얼굴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주인 얼굴은 못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제가 이상한 소리 들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브이로그 아니에요? 그렇게 쓰인 거. 아니. 분수가 늘어나야지 브이로그 같이. 아직도 그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 잘 모르겠어요. 막 여제준도. 그게 브이로그가 아니야. 막 이러는데. 말 많이 하면 브이로그인걸요. 그. 저도 말했는데. 아우. 이상한데. 저는. 음. 맞죠. 근데 제게 좀 짧긴 했더라고요. 근데. 잘 보셨어요. 그거. 되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입니다. 지금은 저희 휴가 보내고 있고. 휴가 중에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하와이에 놀러 왔어요. 그럼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들어가면 이렇게 물 맞아서. 잠시 나와있는데. 너무 예뻐요. 그냥.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고. 멤버들도 보고 싶고. 사진 찍어주고. 하와이. 설레 예정의 화려. 하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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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우울한 곰을 할ні준 나의 천사 나의 세상 난 사랑받고 사랑받고 저 통영 선생님 죄송하지만 조금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주시면 안될까요? 감사합니다.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연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아요. 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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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예, 일단 잠깐, 일단? 2 4 5 4 5 5 6 6 7 5 5 5 6 6 7 8 9 9 10 10 10 11 11 11 12 12 12 13 14 15 15 15 19 16 14 15 15 15 16 15 16 16 17 ify me ify me perman perman 라에이 우우우우우우 crazy erya Tina Tina Supes 7 7 7 7 8 7 9 7 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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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 없어 사과도 하지 Oh my heart's on fire for your love I wish that you were loving me 1, 2, 3! Let's go! Let's go! Let's go! 너무 빨라! 빨라 빨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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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쩔 수 없어 MOONTEZ! I mean MOONTEZ! You made it! All your classics The world is loving rophe Every movie Every movie The world is dark Good job! 나의 시켰고 싶게 누군간 여기서 내려야해 할 수 없는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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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주하밀 잠시만 뭐했지?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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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And last night we did a rehearsal here, and there's that beautiful full moon up in the sky. So, I just want to say that when we go back to Korea, when we see the moon, we'll be thinking about security armies, man, see the moon. So please, when we see the moon in Sydney, please remind us, remind tonight.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so much.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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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